우선순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이 우리에게 때때로 많이 이야기되는데 우선순위가 어떤 우리에게 이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통이 있는데 이 통에 들어갈 만한 자갈 큰 자갈을 여기에 두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마한 조약돌이 있고 그 옆에 모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렇게 자갈을 먼저 집어넣고 거기다가 조약돌을 집어넣고 거기에다 모래를 집어넣으면 자갈이 꽉 채워져 있는데도 조약돌도 들어가고 모래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모래를 더 먼저 밑에다가 채우고 그 다음에 작은 조약돌을 채우고 자갈을 얻는다면 아마 자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통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에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 이 통이 만약 넓다면 순서대로 꼭 집어넣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넣어도 들어갈 것이고 저렇게 넣어도 들어갈 것이고 언제 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분명히 한정된 시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젊음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희소성 때문에 우선순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은 항상 부족해 보일지라도 혹시 우리가 순서를 다르게 한번 그것을 사용해 본다면 그 시간을 그 물질을 사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좀 다른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다른 일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통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이 통과 같다 특별히 우리가 시간과 물질로 우리의 이 통을 좀 줄여 본다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한정돼 있죠 우리에게 재정도 한정이 돼 있죠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생은 소중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어린아이들 키우고 계신다면 그 어린아이가 지금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은 곧 크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가 계속 어리다면 나중에 우리 뭐라 그러겠어요? 좀 커라 질린다 네 얼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언제 커버리고 어렸을 때의 모습이 없어집니다 그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그 시기가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젊음이 영원히 유지된다면 우리의 젊음이 아름다운 것이겠어요? 우리의 젊음이 금방 끝나기 때문에 그 젊음이 너무나 아름답죠 우리 교회에 60대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분들은 여러분 같이 젊은 분들이 한시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성기게 해주시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 있으면 저녁 때 남아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을 봐주세요 왜? 본인들이 젊은 시절을 지나 보니까 그 시기에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늘 선택의 순간에 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은 하고 무엇은 안 할 것이냐 왜? 우리의 시간은 희소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 일을 하면 다른 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시간이 소중한 이유는 제가 제 인생을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면 다른 걸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중한 거예요 내가 한 100년 하나님께 살아드리고 그 다음에 한 100년은 또 다른 직업도 갖고 하면 우리의 헌신은 별로 가치가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질에 있어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죠 재벌도 다 나름 한계가 있어요 무엇을 사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무엇은 우리가 필요하지만 살 것이고 무엇은 필요하지만 사지 않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낭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도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죠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고 백화점 가봐요 필요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백화점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다 공짜니까 가져가라 그러면 거기 필요 없을 게 어디 있어요 하면 다 가져갈걸요? 우리는 시간과 물질이 희소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행동 속에 늘 반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도 아깝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왜 이렇게 1분 1초도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만나자고 하니까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당신을 만날 만한 시간은 없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저를 좀 만나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 백수라서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이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여기 물건이 있는데 여러분 싸면 사고 비싸면 안 사요? 우리는 싸더라도 천원도 투자하기 싫은 것에는 우리 지갑을 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내 전 재산도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우리의 가치관이 반영돼요 가치관이라는 건 사실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반영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가 여러분이 무엇을 사고 사지 않는가에 반영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시간과 돈이 그렇게 들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막상 무엇인가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다른 어떤 것들과 충돌을 하게 될 거예요 왜? 내 마음 속에서는 다른 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의 마음 속에 있다면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 여기 와서 예배 참석하고 특송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보여지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아시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다 아시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고 무엇을 사지 않는가 무엇은 하고 무엇은 포기하는가를 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치관이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첫째 아들을 위해서는 막 뭐를 사주는데 둘째 아이가 사달라고 그랬더니 야 그거 꼭 필요한 거야? 한번 생각해 봐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는 거기에서 아 필요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아니죠? 아 아버지가 첫째는 되게 소중히 여기고 나는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많은 여성분들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아들은 어떻게 소를 팔아서라도 대학을 보냈죠? 딸들은요? 안 보냈죠? 우리가 아 아버지가 돈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학교에 안 보내니까 아 우리 오빠 보낼 돈은 있었는데 나 보낼 돈은 없으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아니죠 아들만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구나 우리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소비 행위 아버지가 누구를 어떻게 교육하느냐 하는 행위가 그 사람의 진짜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고 그것은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면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책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대조되는 어떤 것을 기록을 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여러분은 대척점에 무엇이 있나요? 우리의 예배와 반대되는 반대말 반대말 법회? 우리 군대 가면 그죠? 기독교는 예배로 가고 불교는 법회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대척점에 법회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독교의 대척점에 이슬람교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제임스 스미스라는 저자는 우리의 예배 행위의 대척점에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소비하는 행동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백화점에 가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주는 혜택들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사는데 아낌없이 우리의 지갑을 연다는 거죠 예배와 가장 반대되는 행위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겠죠 거기에 가기를 소망하겠죠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단기 선교를 갈 때 항상 체험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가기 전부터 물건을 챙기거나 이럴 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친 모습을 나에게 보여줘요 차에다 짐을 실을 때도 온전히 거의 형제들에게 의존합니다 그런데 입국 심사를 딱 마치고 면세점이 나타나면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의 태도가 전혀 달라집니다 형제들은 빨리 게이트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자매님들은 게이트에서 봐요 하고 없어집니다 그렇게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의 예배의 반대 행위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여러분들의 예배의 반대 행위에 뭐가 있어요? 혹시 스포츠가 있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즐거운 카페에 가서 즐거운 대화를 하는 것에 여러분의 예배의 반대 행위가 있지 않나요? 우리의 예배의 반대 행위에는 우리가 굉장히 소망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Desiring the Kingdom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느냐 살지 않느냐는 여기서도 제가 대충 가려낼 수는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찬양하는 표정이나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는 태도를 봐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아우 형제님 내가 너무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지 그건 정확히 말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형제님 내가 너무 만나고 싶다고 당신에게 이렇게 아첨을 하고 있지만 사실 당신에게 시간을 낼 수는 없답니다 당신에게 시간을 낼 정도의 시간은 없어요 내 시간은 더 중요한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모든 행위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에서 다윗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비교해 보고 여러분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직장을 들어갈 때, 결혼을 할 때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사업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다윗은 유다 지파의 주도 말하자면 경기도면 경기도청이 있는 곳 거기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지파만의 왕으로 처음에 책봉이 됐고 그는 몇 년 동안 여기에 있냐면 7년 6개월 동안 있어요 여러분, 어떤 왕이 죽었는데 그 다음 왕이 한 도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대통령이 사라졌는데 어떤 다음 대통령은 전라남도만의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빨리 정적들을 제거하고 전체 나라의 왕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게다가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솔로몬처럼 사울이 죽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잔당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의 자녀, 손자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반란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무엇을 먼저 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다윗의 산적한 과제가 첫 번째로 반란 세력의 진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자기 왕권을 소중히 여겼다면 그는 반란 세력을 진압하는 것을 제일 먼저 했어야 됐어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계속 자기를 괴롭히던 블레셋의 문제예요 블레셋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기 때문에 블레셋을 치는 일이 가장 중요했을 것이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의 일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가 먼저 한 것은 뭐예요? 이집트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섬멸하고 이집트를 식민지에 넣어서 이집트의 금은 보아를 자기가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는요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하지 않고 왕이 직접 다스렸습니다 왜요? 거기는 고대로부터 엄청난 금은 보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금은 보아를 가져다가 아우구스투스는 국가에 큰 일이 있을 때 돈을 풀어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했어요 로마사를 읽어보십시오 왕이라면, 권력자라면 누구나 산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 뭐가 제일 먼저인가요? 수듬에? 예시장 잡는 거? 여행? 우리 집에 무슨 가구를 채울까? 이게 온통 우리의 먼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갈 때 뭐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과를 정하는 우선순위가 되나요? 여러분이 남자를 만날 때, 여자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자부금을 마련하고 무엇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영업망을 뚫을까?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자기가 왕으로서 그런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아주 뜻밖의 일들을 합니다 첫 번째 5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오사님, 예루살렘은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도 예루살렘은 여부수라는 이방인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즉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여부수라는 땅을 치지 않고 그 땅을 치느라 전쟁하는 그 위험을 계속 무릅쓰기 싫어서 미루고 이 땅은 여전히 이방인들이 다스리는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건 400년 된 감당하지 못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우수화 때부터 다윗까지 400년 동안 이 땅을 정복하지 않았다면 이 땅을 정복하는 일이 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이런 일을 할 때가 아니죠 지금 자기는 어디의 왕이에요? 유다지파의 왕이에요 한 지파만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했다고요 왕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느 경상남도에서만 왕이 됐다 빨리 우리는 전국토의 왕이 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400년 동안 여우수화가 남기고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먼저가 되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 그는 어떤 일을 하는가 사무에라 6장 1절을 보시죠 그 이후에는 자기 왕권을 강화했는지 같이 읽습니다 두 번째는 뭘 한 거예요? 법괴를 옮겨놓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의 스토리를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법괴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법괴를 빼앗기고 그 법괴가 불렛의 전역을 순회하면서 재앙을 일으킨 다음에 이스라엘에 와서 법괴를 들여다본 사람 70명을 죽이고 그것을 붙잡는 우사를 죽이고 이게 기란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다 서로 안 가져가려고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도 사울은 전혀 하나님의 법괴를 모셔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법괴를 모셔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스라엘의 중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의 한가운데 하나님을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말하자면 여러분이 결혼을 하는데 다른 쓰드매니 뭐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결혼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면서 여전히 선교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구상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야 내가 편안히 살 수 있을까? 어디 가야 좋은 집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왕궁을 짓고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괴를 가지고 이 중앙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놀라운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어떤 일을 합니까? 사무엘 7장입니다 우리 한 장씩 넘어가는 거예요 스토리가 시작 그러면 이미 다윗이 왕궁을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어? 목사님 왕궁을 지었네요? 다윗이 집 짓는 것부터 생각했는데 뭘 우선순위라고 합니까? 이 왕궁을 어떻게 지었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리로 도읍을 옮기니까 저 이방인 두로사람 히람이라는 왕이 목재와 목수와 석공을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줬어요 다윗이 지은 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왕궁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제 편하게 됐네 이제 중요한 일들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네 생각하는데 다윗은 참 피곤한 사람이에요 나는 편안한 집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여전히 어디 있어요? 휘장 속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15세기 이 다윗은 BC 10세기 사람이에요 BC 15세기에 출애급을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괴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법괴를 두는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휘장이죠 휘장 즉 포터블 텐트를 가지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가난 안에 정착한 지가 이미 몇 년이에요? 이미 40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원래 텐트는 이동할 때 필요한 거죠 고정으로 살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무도 하나님의 법괴를 둘 성전을 지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 일이 바빠서 400년 넘게 이게 계속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볼 때 아니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유랑하는 민족이 아니죠 더 이상 광야를 유랑하는 백성이 아니고 뭐예요? 이제 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영토가 생겼어요 그러면 성전 이동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동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디에 교회를 둘지 몰라서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어느 지역으로 하나님이 보내실지 몰라서 이 집사님 집에서도 드렸다가 우리 집에서도 드렸다가 저 집에서도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역이 결정되고 우리의 사명이 결정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내 집은 몇십평 몇백평 마련하면서 교회는 맨날 포터블로 이동한다 천막으로 이거 말이 안 되죠 다윗이 거기에 주목한 첫 번째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왕궁이 지어지고 지금 자기가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다윗은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기가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은 자기가 이 땅을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휘장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물론 이 결과가 어떻게 됐죠?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건 내 아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다윗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실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부를 사용한 게 아니고 자기 부를 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드리고 죽습니다 이따 우리 그 말씀도 읽을 거예요 자 그리고 8장 한 장 더 가봐요 뭘 합니까? 지금 이 문제 나와요? 정적 해결해야 된다 반란 세력 진압해야 된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치부해야 된다 이런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다윗이 일반적으로 당시에 고대의 왕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건 그 당시 왕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했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어요 즉 어떻게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될까 다윗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여기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율법이 그 땅을 다스리게 한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우수와 때 땅을 분배하면서 온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레위인의 성읍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사시대가 지나면서 레위인의 성읍은 다 유명무실해졌고 레위인들은 아무도 율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그들에게 십일조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돈 벌러 생업으로 나갔어요 레위인들이 다 나라가 개판이 된 거죠 다윗이 한 건 뭐냐면 다시 재정을 정비해서 레위인이 성경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레위인이 각자 왜? 그것이 바로 신명기에 레위지파에게 모세가 명령한 거거든요 레위지파는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지파다 그것을 다윗이 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고을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다스리게 된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우선순위 이것이 굉장히 놀랍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 당연히 성전 세우고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정말 당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대학 들어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돌렸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은 10분의 1 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하나님과 딜 했잖아요 정말 그거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라고 여겼나요? 아니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재능과 나의 달란트와 나의 지식과 나의 지성과 나의 건강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분의 하실 일들을 먼저 바라봤나요? 내가 사업이 성공하고 잘 될 때 내가 가정이 평화로울 때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셨다면 아마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우선순위에서 좀 벗어났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쓰드매와 살림 드리는 거를 먼저 하셨는지 아니면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지를 먼저 고민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대학 갈 때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했는지 어떤 과를 가야 취직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지를 고민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 사월처럼 돼가는 이유는 우선순위가 망가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과연 하나님이 주셨느냐고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의 우선순위에는 가치관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 가치관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의 시작일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돈을 쓰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주일날 12시부터 1시까지 교회에 앉아있는 거라면 참 쉽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내 가치관이 반영되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은 예배 혹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무엇이 그러면 그의 중요한 가치관이었냐 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뭐죠?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너로 말미야마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계획이에요 이 다윗이 가장 초점을 맞췄던 건 그거예요 내가 왕이 된 건 내 왕권을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왕이 된 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왕이 된 건 내가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왕이 된 건 바세바와 같은 여자를 취하는 건 더더욱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됐던 이유가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왕을 세워놓은 거예요 우선순위를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남들과 다르게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전화 와보세요 시간 있어요 그러면 묻지도 않고 있다고 하시죠 묻지도 않고 그런데 목사가 전화하면 스케줄 좀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가 전화하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집사님이 도와달라고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아요? 어때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여러분 그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우선순위의 실행이 얼마나 다윗의 삶을 복되게 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5장으로 다시 가요 아까 전에 5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5장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의 일이에요 시작 자기가 집 짓고 살림 드리는 거 먼저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땅을 정복하는 걸 먼저 생각했어요 왕궁 지을 생각도 없었어요 지어줬어요 이게 성경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안 해도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두로왕 히람이 여러분 또 집함은 백향목으로 지은 집이 최고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좋은 나무가 없어요 그렇죠? 나무는 어디 가야 있어요? 그 이스라엘 위에 있는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가야 있어요 레바논이라는 국기에 뭐 있어요 안에? 나무 있잖아요 여러분 레바논이라는 나라 국기 한번 찾아보세요 국기에 나무가 있어 그게 백향목이야 얼마나 나무가 좋으면 그 나무가 국기에 들어가겠냐고요 그런데 그 나무가 정말 변질이 안 되는 좋은 나무예요 백향목 통나무집에서 산 거야 다윗 다 자기가 지으려고 했으면 전쟁 났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다음 우리 5장 24절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아 이 블레셰는 부지하게 성가신 놈들이에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해준대요?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블레셰과는 싸우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랑 싸우고? 여부수와 싸우고 다윗은 여부수와 싸우고 하나님이 블레셰과 싸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잖아요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돼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안 해보고 이 말씀을 의심하는 거는 조금 너무 아까워요 안타까워요 시간 아깝잖아요 우리 들은 거 한번 단 3년이라도 3개월이라도 좀 해봅시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면 자식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면 여러분 경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면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분명히 다윗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블레셰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블레셰이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과거로 거슬러가면 사사시대 삼손 때부터 블레셰은 계속 괴롭혔어요 삼손 때, 사무엘 때, 엘리와 홈리와 비누하스 때 사울 때 계속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블레셰이 이제 찌그러들어 다시는 유다를 침략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편해 내가 그거 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정리해 주시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일 내가 주의 일 너무 중요한 게 알겠는데 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목사인 저는 엄청 한가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전화만 하면 새벽에도 엄청 한가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해 보세요 저 분명히 갑니다 언제 어느 상황에 있어도 왜? 저는 여러분이 제 인생의 우선순위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를 둬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키십니다 저는 그걸 믿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에 대표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계속 내 안에 내가 있는 거고 내 거 먼저 하다가 가는 거예요 사울은 3천 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게 만들어요 다윗이 사울이 다윗 잡으러 갈 때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절대 해결 안 돼요 그 문제가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내용을 다 알죠 사울이 왜 죽죠? 블레셋과 싸우다 죽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니까 자기가 싸우다 죽는다고 왜 우리 이런 힘든 삶을 살아야 되죠? 왜 우선순위가 엉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먼저 되어서 그거에 대한 고민과 고통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왕궁에 거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걱정했죠 실장의 그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사울은 자기 왕위가 견고하게 되게 하려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죽죠 다윗은 내 아들에게 영원히 해주시고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어 그런데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야외 하나님의 법괴가 저렇게 천막에 있는 거 저거 옳지 않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은 아들을 통해서 이룰 것이고 내가 대신에 너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을 마태복음 1장에서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다윗이 진짜 그 왕권이 예수님께까지 이어져요 끊어지지 않아요 실제로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할 때까지도 끊어지지 않아요 포로로 갔다 와서도 스루파벨이라는 사람이 여전히 다윗의 후손으로 총독이 돼요 왕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 후손 중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있었던 거고 그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권을 지키고자 해서 지금까지 영원하게 왕권이 지켜진 나라가 어디 있나요? 없어요 그런 나라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십니다 사무에라 8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다윗의 모습을 봤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시작 여러분이 8장을 1절부터 13절까지도 궁금하지 않아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다윗때만큼은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쳐요 그리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야외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왜? 그쪽 나라가 더 강하니까 자기네들 우상 숭배를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우선순위가 분명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에라 7장 18절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주여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왜 우리는 대리만 돼도 힘이 들어갑니까? 왜 우린 대통령도 아니고 교수만 돼도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겨우 겨우 결혼해놓고 왜 결혼 안 하는 사람 무시합니까? 겨우 겨우 결혼해놓고 회개가 좀 됩니까? 우리 힘으로 했어요? 우리 능력으로 했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는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니 우선순위가 확고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이루었는데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못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다윗이 이렇게 역대상에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험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권능 여러분 다윗 왕 정도 됐으면 모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험이 다 나에게 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윗 정도 승리했다면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나라의 기틀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저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사 만물의 머리인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초창기를 좀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우리 지금 우리가 지하 1층 쓰고 있는 이 건물 우리 네 군데가 다 따로따로 계약이 돼 있죠 우리가 이 지하 건물이 보증금이 1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돈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헌금해 주신 분들의 돈이에요 1억 정도를 헌금을 해 주셨어요 놀라운 건 그 헌금을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교회 예배에 와보신 적이 없어요 정말 순수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한 분이 5천만 원 내셨고 그 다음에 2천만 원, 천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내셨는데 그분들이 단 한 분도 와가지고 이 목사님 나 아니었으면 못해 못했을 텐데 말이야 내가 좀 몇 장 주니까 잘됐네 이제 은혜 좀 갚아야지 이게 아니라 난 정말 한 번 오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래서 10주년 때 사실 모시려고 그랬어요 안 오세요 10주년 때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 섬김으로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자라났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안 오셔요 한 번만 올해도 안 오신데 얼마나 겸손합니까 작은 걸 해놓고 목사님 헌금한 거 주보에 왜 안 나왔나요? 피아노 한 대 사놓고 그 이름 좀 금박으로 박아주시지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윗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돈을 모아서 전 재산을 바쳐도 그거에 대지도 않을 만큼 많은 것을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오늘 여기 이제 내용이 나와요 왕이니까 돈이 많기도 했겠지만 우린 뭐고 10분의 1 들여놓고 위세한다? 100을 줬는데 10을 들여놓고 위세해 목사님 내가 그동안 드린 11조가 얼만데 그런 마음으로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그걸 또 하면서도 떼먹는다 또? 줄인다? 안 하고?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확립되지 않고 왜 우리 삶이 혼란스러운지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확실하잖아요 삶에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딱 주님께 할 거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굉장히 삶이 심플하고 여러분 편두통 싹 없어져요 주님 주권이 확고 왜? 쓸데없는 고민이 없어지거든요 아 이건 주님 뜻이니까 해야지 뭐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우리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죽게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바치더라도 자랑할 건 없죠 근데 우리가 고작 봉사 한 번 하고 헌금 한 번 하는 것으로 자랑할 건 정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탈 여러분 주님께 드릴 때 부끄러운 마음으로 혹시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거 있으면 어떻게라도 내가 그 부끄러움을 채우려는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제목을 뒤집으면 돼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심플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주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여러분들에게 언니 형 형한테 좀 인생을 배우고 싶어 왜? 형이 잘 사는 것 같아 기독교는 잘 모르겠는데 형을 보면 잘 사는 것 같아 여러분이 이런 말 들으면 그걸로 좋게 해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